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노을스 길포드 지역의 신규분양콘도 비베레 신규분양콘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규분양콘도이고 원베드룸부터 쓰리 베드룸, 펜트하우스, 타운하우스로 구성된 콘도입니다. 서리 길포드 지역에 위치한 비베레는 이탈리아 말로 생활, 거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비베레 프로젝트는 솔테라사가 개발하며 솔테라 건설사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버나비 다운타운 화이트락 고급콘도를 개발해온 디벨로퍼입니다. 위치는 길포드 북쪽의 희소성이 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신규 고층콘도이며 주변에 고층건물이 거의 없어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서리 길포드 레크레이션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길포드 지역의 길포드 드라이브와 152번 스트리트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실내 수영장과 짐이 위치한 길포드 레크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라이브러리, 가장 큰 길포드 타운센터 몰, 쉐라톤 호텔, 한인마트인 한낱 마트가 위치하며 하이웨이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스포츠 센터, 도서관, 대형 몰, 특급 호텔의 한인마트까지 도보 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콘도입니다. 20층 규모의 175세대로 구성된 비베라는 원베드룸부터 스리베드룸 타운홈으로 구성되는 상과 강 조망이 가능한 콘도입니다. 건물 내 편의설은 11,400스퀘어 핏에 해당되는 편의설을 갖추고 있고 주요 시설로는 피트인 센터, 요가, 스튜디오, 사우나, 핫업, 게스트 스윗, 라운지와 빛인 센터가 제공됩니다. 쇼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쇼홈은 2배드룸에 2바스룸으로 구성된 705스퀘어 핏을 가진 유닛입니다. 실내 바닥은 모두가 라미네이 플로어로 설치되어 있고 주방 가전은 고급스러운 버타존이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실내 마감과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유닛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EV 파킹과 스토리제 락커가 포함됩니다. 칼라 컨셉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고 보시는 칼라 컨셉은 밝은 칼라 컨셉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전자 레인지도 단추만 누르면 열리고 닫히는 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주방 가전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대 역시 바닥도 모든 제품이 스테인리스로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마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지고 있고 비베라의 냉난방 방식은 힙펌프를 사용해서 더운 바람과 에어컨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냉난방 비용은 스트라타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트라타비는 스퀘어빗당 69세트가 책정될 예정이고 예상 완공일은 2027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약 3년 반 이후에 완공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짓은 총 20%로 5%씩 2년간에 걸쳐서 분납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멋진 산조망을 가지고 있고 거실에서도 발코니에 진입이 가능하고 마스터 베드룸에서도 발코니에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젯에 반투명 유리로 된 클로젯이 포함된 조건이고 문을 열때마다 LED 라이팅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문을 열지 않아도 안에 무슨 옷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클로젯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플로어 플랜의 구성은 1베드룸부터 3베드룸 타운하우스로 구성되는데 분양 가격은 1베드룸은 50만불 중반대부터 시작되고 1베드룸 플러스 대는 50만불 후반대 2베드룸은 70만불 후반대 2베드룸의 고층은 110만불 중반 3베드룸은 110만불 후반 타운하우스는 90만불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유닛은 파킹스톨과 스톨실 락커가 포함된 조건이고 파킹스톨의 경우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EV 파킹이 제공됩니다. 스라타핀은 스퀘어빗당 69센트가 책정될 예정이고 예상 완공일은 2027년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수전과 되어있는 거고 크리스티나라는 제품으로 아주 이쁘게 바닥에 등도 나오는 샤워 붓으로 이쁘게 되어있는 모습이네요. 서리 길포드 지역의 고급스러운 고층콘도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비베레 신규분양 고층콘도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노스 길포드 지역의 신규분양 콘도 비베라 구매 희망하시는 분은 션리 부동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